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죽은 파리가 있으면 아무리 비싼 향수라 하더라도 그 향수는 결국은 버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뜻으로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아주 값비싼 향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비싼 향수가 향내를 내야 되는데 향기를 내뿜어야지 되는데 이 죽은 파리가 많으면 이 향수는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손자에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향수 속에 있는 그 죽은 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에 있는 결점 약점을 상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값비싼 향수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죽은 파리 같은 악취를 내게 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탐심이라든지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다스럽다든지 허풍을 떤다든지 남의 일에 충고나 간섭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잘난 척을 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이러한 약점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이 값비싼 향수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에게 물어봤어요 너에게는 어떤 죽은 파리가 있니?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이 때로는 엄마에게 잘못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못된 고집이 있고 동생에게 잘못했을 때 동생에게 빨리 사과를 하고 싶지 않게 하는 그 고집이 자기에게는 죽은 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도 자기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 자기에게 있는 죽은 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멋진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 모습은 실망으로 일그러진 어두운 모습이었다 방탕한 생활은 한때 수려하고 지성으로 빛나던 얼굴에 그 자취를 남겼다 그는 젊고 영리하던 그 솔로몬이 아닌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불행과 걱정으로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의 얼굴 구석구석에는 성적 방종의 명백한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그가 바라는 데서 조금만 빗나가도 야단을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파손된 그의 신경과 흐트러진 그의 몸매는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의 낭비된 삶을 가리켜 행복을 쫓아다닌 실패한 삶이라고 고백하였다 그의 슬픈 탄식은 이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며 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이 솔로몬은 향수 중에서도 아주 값비싼 향수였어요 그리고 그 향수는 아주 탁월한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향수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악습이 많았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죽은 파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죽기 2, 3년 전에 가까스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주 긴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되고 주변에 악취를 풍겼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힌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작은 약점과 결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망가뜨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거짓말, 분노, 조절장애, 수다, 허풍, 충고, 간섭, 자기자랑, 교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버리지 않으면 다 죽은 파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향기를 아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에게는 어떤 죽은 파리가 있었느냐 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죽은 파리가 있었어요 발람의 죄, 탐심 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엄숙한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입에 대는 특질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배양된 죄는 습관이 된다 반복에 의하여 강화된 죄는 곧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모든 다른 고상한 능력을 복종케 한다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같은 서열에 두신 탐심의 죄를 그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이기지도 못하였다 사단은 이 한 결점을 통하여 그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품정을 망치고 귀의 주의자가 되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주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지도 않았다 발람에게는 죽은 파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의 결점이 그를 기회주의자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게 회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탐심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며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탐심이 사라져야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데 발람이 이 탐심을 제거하지 못해서 즉 그 죽은 파리를 버리지 못해서 그의 향내가 망쳐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과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고상하게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그분과 연합을 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의 결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들 이 비싼 향수라고 하는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죽은 파리를 사람의 힘으로는 내어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난 후에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은 파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책에는 우리들이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행했을 죄까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버리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행했을 선이나 악이 어떻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훗날 주님 제림하시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법을 어겼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크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곧 법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불순정하는 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이 생각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내가 이기심이 많고 왜 내가 시기하고 왜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또 선한 생각, 옳은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건 역시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나서 두 생각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생각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담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 지금의 너는 거친 돌에 불과하나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내 손에 놓으면 나는 너를 닦아 내가 비추는 그 광채로 나의 이름을 영아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독특한 보아로 사물이라 나의 대관식 날에 있어서 너는 나의 기쁨의 멸류관의 보석이 되리라 거룩하신 일꾼이신 예수님께서는 무가치한 사물에 시간을 소비하시지 않으셨다 그는 다만 귀중한 보석만을 그의 궁전의 모양을 따라 닦으며 모든 거친 모를 갈아 없이 하실 것이다 이 과정은 가혹하고 쓰라리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자아한 만족 가운데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을 깊이 갈아 없이 하실 것이다 거친 표면을 갈아내고 그것을 돌을 가는 기구 위에 놓고 꽉 눌러서 모든 거친 면을 다 갈려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돌을 빛 가운데 들고 비추어 보실 때 그 속에서 주님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보석 상제에 널 가치가 있다고 선포하신다 나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망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그 경험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경험이다 이는 그것이 그 돌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저 채석장에서 뚝 잘라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다 갖다 놓은 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잘려져 나온 다듬어지지 않는 이 돌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듬어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난한 것을 경험함으로 부지런하게 되고 때로는 질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모난 죽은 파리가 하나씩 하나씩 버려지게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고하미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시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사단이 넣어주는 악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마음속에 도둑질이 하고 싶다는 아 저것이 너무너무 이쁘다 저거 훔치고 싶다 하는 도심이 발동을 할 때 한쪽 마음으로는 절대로 저것을 훔치면 안 돼 저것을 훔치게 되면 저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 요번 한 번만 훔치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 아무도 모를 거야 요번 한 번만 훔치고 다음부터 훔치지 말자 하는 생각과 아니야 이제 다시는 남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돼 이 손벌을 고쳐야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을 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죽은 파리를 버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죽은 파리를 더 썩게 만드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한 번만 도둑질을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 하고 그것을 훔치게 되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람의 힘으로 그 버릇을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면 악습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거야 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훔치고 싶은 생각에서 해방이 될 때 이건 역시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나의 양심 가운데 들려온 그 음성을 선택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에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다 마다에게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품성으로 꼴지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 사람의 품성에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율법과 그 사람의 아름다운 품성을 이렇게 갖다 비교해 보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정직하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시는데 사단이 계속 계속 이 사람 마음속에 도심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요번 한 번만 이것을 훔치고 싶다 저것이 너무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 물건을 훔치게 됐을 때 이 완벽한 사진과 율법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이 사진은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회귀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가운데 계속 계속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호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어떤 악습이 우리들에게 아주 걸림돌이 된다면 단호한 결심을 하고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이것은 실제적으로 내 눈이 잘못했으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잘못했으면 손을 잘라보고 이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눈을 빼버리는 것 같은 그 단호한 결심 이 팔에 암이 생기면 팔을 절단해야지 돼요 그럴 때 웃으면서 이 팔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팔을 자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주 심사숙고해한 다음에 자기의 온 생명을 위하여 팔을 자를 것을 결단을 내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이 악습이 이 술 마시는 악습이 이 거짓말하는 악습이 이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이 악습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겠다라고 할 때 이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눈 하나를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단호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그 악습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오 딸들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근 30년 동안을 그분은 최고의 완전의 표준을 따라서 완전한 사람의 생애를 사셨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 이것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33년 반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생애를 살았는데 그것을 완전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신명기 18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요 앞에 완전하라 이러니까 아 내가 완전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장원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것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수시고 감정 조절을 하는 것 이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결점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주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기만 하면 조건 없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엄마 학비가 떨어졌는지 배가 고픈지 바깥에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들과 딸이 엄마 나 배고파 이러면 두 말 안고 밥을 주지요 안 돼 너 바깥에서 잘못한 거 해결할 때까지 밥 못 준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 목말라 그러면 바깥에서 어떤 잘못을 했던 부모는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주님 하고 부르면 바로 도와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르지 않아서 의지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음팔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만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음팔을 건져내버려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오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므로 그것을 곧 성결하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곧 거룩하다 그러고 그것을 곧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 비싼 향수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죽음파리들을 하나씩 두씩 내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향기를 내뿜는 죽음파리가 없는 향수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신 향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있는 죽은 파리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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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